은지씨한테 가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힌트를 좀 드리자면 멤버들의 재능 탤런트 관련 이에요 유정의 꼬부구슴 대 민영의 트로피 칼칼 보이스 하나 둘 셋 유정의 꼬부구슴 어때요 우리 매보좌 좀 자존심 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왜 꼬부구슴 있죠 어 그냥 일단 선택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언니 어떤 다른데서 제가 언니 매보자를 노리고 있다고 해가지고 근데 언니가 그때 저 경동맥을 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로 무서워가지고 넘게 넘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죠 언니 아! 아! 언니! 아! 언니! 언니가 경동맥 끊으려고 했죠 뭐야 미니 tamia